아 뭐 그러지? 뭐 그러지? 에무네 그리 에무네 그리야 하지 말라고 그래 이순길 이순길 동물 낼래요래요 이순길 옛날에 대극이 있었잖아요 애들 묻지도 말고 따지도 최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수입니다 저는 이와이어드 ROCT를 나온 은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경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저에게 관심을 가져와 뭐야 그게? 저 이거 그렸습니다 우레 오케이 대사님수구나 주목하세요 대사님수 형님 역시 형님 하시죠 저는 그냥 아까 그렸던 그림에 그냥 사이드로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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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모스 띄어있는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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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그림은 황성재 씨 그려주시면 됩니다 황성재 씨 그려주시면 됩니다 원숭이 그리라고? 아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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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박하네 아이고 아이고 욱박하네 욱박해 잘 그린다 그림 늘었다 2프로 하고 야야야 기차 위에까지 올리면 어떻게 해 타고 계세요 타고 계세요 그러면 안 돼